홍어무침 홍어무침이야? 홍어무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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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홍어무침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홍어를 잘 못 먹어서 걱정했는데 홍어무침이 엊그제 이영자씨가 오셔서 그렇게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영자 누나 다 좋아하는데 홍어 맞고 갈 수 있어서 그렇게 이영자 나 지금 찍어서 communicate 너무 맛있다 지금 한 7년 넘게 봤는데 6개의 컵 중에 3개가 숨어있어요 오늘 선생님은 얼굴에 점들이기를 할 거예요 얼굴에 뭐 안 그린다면서요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거의 남자 같지만 레이디 퍼스트 먹을 거 같아서 과격해주더라고요 에라씨가 바닥에 있어요 저게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시장이 좋았던 거 같은데 시장하고 잘 맞더라고요 시장하고 잘 맞더라고요 궁금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꽝이지 뭐 아니 우리가 나름 게임을 잘했어요 저는 1대 0 역시 오늘 강남이 안 되는 날이네 아직 꽝이 두 개는 남아있거든요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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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! 엄청 불안하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랐어요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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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! 아니, 강남 씨가 가위바위보는 다르더라고요. 아니, 저걸... 뭘 받는 건 제가... 어, 선배님 말씀하셨어요. 약속하셨거든요. 이건 정의 아니잖아요! 아니, 정의예요. 반대쪽도 있었어야 찰리채플린이 되는 것 같은데... 무슨... 너무...